여기 주차장이다. 어? 주차 거 보고 왔어. 무서워, 이거 갑자기 다 와가니까. 지금 팬들 조용히 하고 있는 것 봐, 너무 귀여워. 귀여워라, 우리 미즈원. 우와! 내려놓자니? 내려놓자니? 완전 내려놓자니? 우와, 갑자기. 뭐야, 뭐야, 내려놓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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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놀이동산이라 하니까. 패러글레이딩이죠? 아닌가? 나 바이킹이 탈 거야. 아, 어디 가는 거야, 우리. 잠깐만, 바다 냄새나. 야, 나 배 탄 것 같아. 느낌이 딱 그렇다니까. 우리 배 탔어, 우리가 어디 가. 우리 새우를... 새우를 왜 잡으러 가. 엄마. 아니, 이렇게까지 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? 앞이 어디야? 나한테 앞은 여긴데. 어디예요, 앞에가? 이쪽? 이렇게? 위즈원 소리 질러. 누구야? 여러분. 네.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? 놀이공원. 놀이공원. 바다. 귀여워. 안녕하세요. 바다. 반갑습니다. 여기 팔딱이잖아. 여기 연어 있어, 연어. 지금 우리 배 탔어. 우리 지금 배 위야, 배 위. 지금 바보들아. 우리 새우 잡으러 가는 거야, 새우 잡으러. 여러분 궁금하죠? 네. 자, 안 되네. 안 되네. 안 되네. 안 되네. 안 되네. 어서 주세요. 이거 어디야? 이거 어디야? 뭐야? 나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. 안녕. 안녕.